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라디오 형식으로 편하게 기기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목과 썸네일과 같이 테슬라 XXL 특히나 레버리지를 지금 투자하고 계신 저희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의 바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 이러한 세 박자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우리가 분할 매수가 생활화되어야 되고 분할 매도가 중요하고 원칙이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개인 투자자별로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한정적인 자본 내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 특히나 레버리지를 투자한다라는 경험을 봤을 때 어느 정도 현금을 충분히 여유롭게 보유한 상태에서 내가 진입한 이 위치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분할 매수로 평단을 낮춰주고 수량을 모아가는 것이 마음적으로 여유로운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여유롭지 않으면요. 특히나 변동성이 높은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요. 눈에 보는 계좌가 정말 빠르게 마이너스 플러스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여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내가 화요일 금요일이 이렇게 나눠서 100만원씩 10번 매수를 하겠다. 5번 매수를 하겠다. 한정된 예상금 안에서 적절하게 나눠서 매수를 하시면 충분하게 하락장을 다 지내고 조정장을 다 보내고 상승장을 맞이한다라면 지금 물려있었던 크게 20%, 15% 물려있었던 이런 물량들은 상승장을 맞이하면 상승의 양의 복류를 통해서 급격한 상승세 수익률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승장을 맞이하고 수익률을 빠르게 전환시키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여유로운 현금을 가지고 분할 매수.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분할 매수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시장이 떨어지고 조정을 받는 부분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현금을 가지고 평당가를 낮추는 작업을 해줘야만 상승장에서 빠른 수익과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세벨 에브리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하락장, 조정장 맞으면 원금이 그냥 녹아버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역할용을 해서 거꾸로 활용을 해서 평단을 낮추는 작업이 상승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벨 에브리지의 가장 큰 핵심은요. 어디 위치에서 사느냐예요. 상승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락장에서 바닥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의 싸움이 결과적인 수익률이 정말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높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원칙이 없으면 버티기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원칙을 항상 프로젝트 진행할 때마다 진행을 하고 있죠. 매주 언제, 이날에, 얼만큼, 몇 주 정도 사겠다라는 원칙을 여러분들께 제가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 저는 그 달에 오면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으로 매수를 저는 하고 있냐면 저희 뭐 보험비 나가죠, 생활비 나가죠, 핸드폰 요금 나가죠, 교통비 나가죠, 일정한 날짜 내가 쓴 만큼 일정한 금액 꾸준하게 나갑니다. 이 개념으로 아 그럼 주식 투자에도 내가 그냥 내 스스로가 자동이체를 걸어버리자. 이날 오면 이따 사겠다, 이때 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원칙을 내 제 몸에다 바로 그냥 자동이체를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1도 기입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날에 오면 기계적으로 무감정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 어떻게 이 세 가지 개념 이해를 하셨을까요? 그럼 분할 매도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정말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분할 매도는 내가 매수를 진행이 다 됐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높게 잘 나왔어요. 근데 매수를 하다 보니까 내가 천만 원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900만 원 다 매수하고 현금이 1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비중 어떻게 되죠? 주식 비중이 90%, 현금 비중은 10% 정도 남게 됐네요. 그러면 내가 현금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끼신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그때 수익률이 올라오면 주식 비중 올라가고 현금 비중이 극히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챙겨가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서 포인트, 다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량과 수익률이면 물량은 저점 부근, 바닥 구간에서 잘 담은 물량이기 때문에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금 비중을 키울 만큼만 분할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시 상승장이 오더라도 그 수익률은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며 꾸준한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유롭게 다른 종목 선택해서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도 내의 개념은 내가 현금 비중이 진짜 현금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소량 덜어낼 물량만 분할 매도하는 것이 여유로우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적어도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 현금 비중은 30%, 20% 이상 여유를 두고 매매를 해주셔야 된다. 내가 1억 가지고 매수한다 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을 마련해두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여유로우실 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쯤 되면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현금이 15%, 18%, 10% 정도 남을 때쯤이면 다시 하락장 지나고 상승장 맞이하기 때문에 온전 상승장 꾹 올라오면 내가 현금 비중을 이 정도 맞춰야겠다. 수익도 올라왔고 내가 가진 물량 저점 잘 담아서 하시는 분들께서는 분할 매도 통해서 소고기도 사 드시고 가끔 여행도 가주시고 현금도 또 마련해 주시는 이러한 가치성을 부여하면 투자가 즐겁고 재밌어지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진짜 괴롭고 지루함의 싸움, 기다림의 미학이고 인내심이 정말 필요한 싸움인데 이런 거 없이 매도만 하고 현금만 늘리고 나에게 가치성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고 너무 사치성 부리기보다 내가 고생한 만큼 나는 이 정도 소고기에 한 접씩 가족들이랑 먹을 만한 가치가 있어 라는 부분들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원칙.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같이 공포구간 39점, 40점 미만 떨어졌다. 추세선 하단에 왔다. 나스닥이 정고점 대비 지금 8%, 10% 떨어졌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물리더라도 지금 그냥 과감히 원칙을 세워서 분할 매수 10회차, 20회차 한 번 살 때 50만 원, 한 번 살 때 100만 원, 그냥 카드가 50만 원, 100만 원 나간다는 생각으로 주식에 나간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관점을 살짝 바꾸신다면 이 조정 끝나고 대통령 선거 가까울 때쯤, 금리는 하기 전쯤 그러한 기대감으로 상승장 또 다시 올 겁니다. 그러면 아, 지금 공포스러울 때 원칙 세워서 분할 매수한 경험이 후회 없는 경험이었고 종이 한 장의 결과로 지금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새로 유입된 저희 투자자 가족분들께서는 이해를 못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혹여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기존 가족분들께서는 새로 유입된 저희 가족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질문 주시는 분들 함께 Q&A로 소통하시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더욱더 나도 공부되고 새로운 사람들도 공부되고 복습되고 이런 차원에서 서로 도와주신다면 이번 영상이 정말 뜻깊고 진정성과 가치를 한 번 더 전달드리는 내용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정말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인베스팅 닷컴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500 지수 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 해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 주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인베스팅.com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가치, 프로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베스팅.com은 1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태기이왕이 제공하는 프로 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로운은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로운은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로운은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